부대 안에 가족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건 중학교네? 저 초등학교인 거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고등학교까지 여의도 5배래요 어? 여의도에 5배? 여의도에 5배? 그냥 거의 동네네? 여의도에 5배인데 어떻게 걸어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투어를 소개해볼까요? 당연하죠 시작해볼까요? 여기에 투어를 해드리기 위해서 와! 좋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Let's go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운동장들이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개가 준비가 돼있어서 체력 단련들 아침에 한 6시쯤에 모여가지고 각 컴퍼니별로, 각 군대별로 중대별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대 안에 가족들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거 중학교래? 저거 초등학교인거 봐 이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고등학교까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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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주유소인데 주유소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오 와 대박이다 지금 여의도 다섯 개니까 서브웨이가 있네요 서브웨이가 있네요 서방사도 있네? 서방사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경찰 대신 군검찰 군검사도 있나요? 군검사 군검사 세파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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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베르만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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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찍은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이라고 군검사 세파트라고 도베르만하고 세파트라고 다르지 재밌으라고 한 거야 여기가 다 스트리트 에비뉴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저희가 꺾는 곳이 카투사 스트리트입니다 아 여기가 카투사? 네 한국이라니 여기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미국에 국산차 와는 느낌이야 택시도 누르나 보네 그냥 밖으로도 나갈 수 있을 거래 택시는 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보통 평택역까지 가는 친구들 그렇군요 여기 다운타운이야? 아침 크래프트 목공소도 있고 볼링장도 있네요 볼링장도 있어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무슨 P&E도 있겠다 놀이공원인데 진짜 그 워터파크가 와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각자 메뉴 정했어? 야 못 먹어봤던 걸 보고 보자 한국에서 못 먹어봤던 거 보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하나 달라고 네 그럼 여기는 달러로 계산하나? 그렇습니다 필리 치즈 그거 하나 주실래요? 밥이랑요 그거 주세요 제너럴 구역 응 난 프렌치 프레이즈 프렌치 프레이즈? 아 네 제가 프렌치 프레이즈에 들어요 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낯설어하는 문화 중에 뭔지 아냐 우리 우리 패스트푸드 가면 감자튀김 한꺼번에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놓고 먹잖아 그거 되게 질색한다던데? 아 그래요? 나 그거 한 입 먹어도 돼? 까지는 오케이 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근데 나 한 입 먹어도 내가 영어로 정확한 네이티브로 하면? Can I have some? 아, Can I have some? 그건 중요한 거야. 외국 여행을 하려면 Can I have some?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던 건데 한번 먹어봐야지. 형님 이거 이상해요. 소고기가 너무 짜요. 그렇죠 많이 짜요. 많이 짜요. 근데 이게 염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아니 레시피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있는 피클도 짠맛 나는 피클이잖아. 네. 같은 브랜드인데 한국에 있는 치킨 버거하고 미국식 레시피 다르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게 전체적으로 좀 짭니다. 미군들이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음식 보고 짜다는 사람은 여기 와서 먹어봐야 돼. 우리 형님 훨씬 맛있지? 훨씬 맛있어. 이렇게 맛있지? 여기 봐. 진짜로. 내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포인트 잘 잡아내자. 점심에 여기 오길 잘했네. 자신감이 뿜뿜. 생겼어. 오히려. 게임하는 거 같아. 야야야 너무 자신 있게 만든다. Can I have some?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나가면 돼요? 나갈게요. 어디지? 레벨 어쬆 마음이 får자. 오케이 much SAP정cia photogram pick. It makes food. lando твоi Annie 와중에 한국식 레시лас 음룸에 배우고 난 두세. TOSTS과2 Bring those things on. 먹 Wi-Fi 주세요. 배우는 국룸arle. 이거 told you we are going to do this. 배우는 국물인은 소ME 국룸에 배우는 것입니다. 많으니 괜찮아요. 배우 Doestr we need Auckland уже baix. 교made drink. Wat해 들어요. 은혜 Bul 지금 없었어요. 고무 надо 맛있어. From Fear hosted. 토스트 액산묵. I don't know why I'm sure they brought it to the 액산묵. 액산묵. It's really good. It's got like sugar or something? Yeah, yeah, yeah. It's got like rumble or something. It's got like rumble or something. It's a toast with like cheese on it. Yeah, that's what I thought. This changes everything. This changes everything. Yeah, it's got like a little shrimp. This looks good. Suck with the eggs. This guy catching a mustard on it, so it must be goo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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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of companies are out there. Let's go to the left. We're going to the left. Ohhhh! The big ship. That looks good. That looks good. This is the Redman. This is Redman, Pacific Redman. That looks good. The Redman team. I don't know. This is Redman. I don't know. Then I can get a big show. This is Redman and the Redman. And that makes a big show. It's Redma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either. 한 번 전달해 주세요. 매울 건데, 핫. 괜찮죠? Number two! Number four! It's red. What you doing, right? I don't know who's going to make it. My nausea's flared up. I'm not going to make it for you. I'm going to try th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난 이 뭐지? 이 부분을 부족한 점은 항상 단지 anymore. 이 부분은 보통 자 coupon을 맞추aps는다? 매일 저녁한 반응. 더 또 다른 반응을 맞추래? 잘 먹었을 때? 네. 알ū 자, 그니까 이걸 그냥 steal that recipe 배달화 eram! 나는UM 난 이기다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가 포장 Москвы 여기가 포장했습니다 아이가 괜찮은 거란? 이렇게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한 번 먹어볼까요? 정말? 아, 그 라면은 편지로 cooperative 되고 잘 먹기 전장 . , . . . 이런 것처럼 아이고 충분해 그런 거 같으면 좋겠네요 아잉 근데 어쩌면 너무 맛있죠 살고 싶어요 을 한번 꺼낼 수 있어요 넣어요 재밌고요 집에lakчас 네 이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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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는 켜찹과 머스타드 근데...젤리 젤리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해하실 부식창고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식창고가 제일 궁금해 진짜로. 들어오시죠. 와! 오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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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코네. 오스트코! 오스트코! 진짜 말 그대로 오일 스파이스네. 터디 파우더. 그라운드 바질. 그라운드 바질? 오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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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코anks! 아트코? 아트코 페디케이션 보고계약 libats! 오스트코 saiydi이 익힌 요리. 신기하다, 정치 세진 같고. 토마토, 주트리, 시금치, 쌈치, 로메인. 로메인이, 하긴 미국도 로메인을 많이 먹지. 어, 에이. 여기가 닭. 야, 분위기 좋다. 이거는 사태 쪽이라고 보시면, 네네. 오케이. 마지막 냉장고. 이거는 뭐래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닭봉인데요. 아, 닭봉? 네네. 이거는 뭐래요? 이거는 베이컨입니다. 저희 아침에, 네, 아침마다 주는 베이컨. 세상에, 베이컨은 이렇게 박스로 먹어요. 보통 하루 아침에 두 박스씩은 씁니다. 요건 뭐래요? 우와, 야, 빵이나 걸어봐. 이건 용도가 뭐래요? 아, 그건... 그건 그냥 저희 과일이죠. 네, 필요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저쪽에 이제 비프 베이스하고 치킨 베이스하고. 치킨 스톱. 아, 내가 좋아하는 치킨 스톱. 야, 이거 물에 타서 미연 타고 간장 타면 냉면 육수 되는 거야. 아, 이러면 편향으로 되는 거구나. 그럼. 된장도 있네? 형님, 우리 빨리 부식 잡아야 될 것 같아.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가자. 시간도요. 맛있어, 맛있어. 양파가, 양파를 못 봤네요? 양파 밖에다가 사관해 줘야 돼.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 오렌지. 누가 봐도 오렌지죠. 오렌지. 누가 봐도 오렌지. 누가 봐도 오렌지. 거긴 또 뭐예요? 이야, 치즈 봐라, 덩어리. 이야, 치즈는 장난 아니다. 이런 거 집에 재워놓고 먹고 싶어. 이게 있다, 안 돼요? 이런 거 좀. 아, 잘 봤다. 나가자. 아, 부식 잡자. 이 안에는. 아니에요. 출입금지라는데. 부식 잡아야 돼요, 부식 잡아야 돼. 출입금지, 출입금지. 야, 야,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코타지 치즈. 네. 아. 힘들어집니다. 귀여워.